어떻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서울 송파구의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학생이 크게 다쳤는데 두 학생은 사건 전날에 SNS에서 다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민석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촌 가운데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학교를 낳은 여학생은 비교적 인적이 드문 이곳까지 와서 말다툼을 벌이다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남학생은 배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학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학생은 전날 SNS로 피해 학생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학생이 올린 SNS 게시글을 오해해 다툼이 시작됐는데 끝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여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흉기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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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